김동연 지사가 연천군민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안양에 이어 두 번째,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연천군을 찾았습니다.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천군 전고급 첫 머리거리에서 두 번째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열었습니다. 이날 맞손토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와 윤종영 도의원,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그러면서 김 지사는 먼저 북부에서도 가장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북부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연천군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, 마을회관, 청소년 인공지능센터 준공, 민통선 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과 의견을 김동연 지사에게 직접 건의했습니다.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분수대, 진짜 100년, 1000년 갈 수 있는 분수대를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권의드립니다. 지원을 해서 우리 연천역 광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가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연천군에 공기업 하나 유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김 지사는 연천군의 농촌, 농업 문제와 경기 북부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함께 힘을 합쳐서 연천군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연천을 만들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경기주 TV 섬은영입니다.